이제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그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커프를 산 뒤에 라지를 눌러서 마셨는데 그게 뭐 불과 하나로 한 몇백원 정도인데 그 끈으로 교장선생님이 30년간 동직하다가 이렇게 파면이 돼버렸네. 630원 정도 도둑질한 겁니다. 레귤러 커피를 사가지고 라지커피를 받아 마셨으니 그게 630원니까 7차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게 다 박탈당할 정도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편의점에서 레귤러 보통커피커피를 준비하고 라지 큰커피를 마신 죄로 편치금액은 4400원 정도 도합 7차례에 490회니까 발각된 뒤에 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갑을 치른 뒤에 용서를 구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걸을 뻔했다. 일본에서는 과한 징계라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냉정한 시선이 있었다. 30년간 봉직을 했는데 실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도 많고 본인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선거 부정을 용인하는 걸 보면 저는 악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대체적인 그냥 도덕 수준 정도구나.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참 멀은 거죠. 그걸 이제 김태훈 논술위원이 좀 해설했네요. 이게 보면 일본은 그 직업에 직접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더 무겁게 징벌한다. 직무유기 직업윤리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직업윤리라는 것이. 파면당한 교장은 형사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교육자가 해서 안 될 행위였다면서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했다.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일본 발 이 소식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한 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가 겪은 불행을 소셜미디어에 자시에 올렸는데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일본 대법원은 재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고 판사는 인격과 품위를 해지는 행위를 안 된다고 법복을 벗겼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공적기관 가운데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사물을 공정하기를 맡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역이 되어 있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여러분들 국가의 정치를 보호해야 될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을 다 깔아뭉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체제의 여러분들 안정을 꾀해야 될 사람들이 4.15 총선 이후에 모든 재판에서 이런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 편을 들어서 부정선거를 다 옹호했고 인지수사라는 이름들 중요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모두 다 선거 부정을 다 깔아뭉개고 파졸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비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운 사람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그런 범죄행위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도 보통 명사처럼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 저질려고 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그냥 천지에 다 드러나도 대통령은 다 깔아뭉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참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죄를 이 벌을 이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려고 저렇게 뭡니까. 악행들을 저지른가.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죠. 레귤러 커피 대신에 라지 커피를 마셨다 여러분들 그냥 옷을 벗기는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제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 일본에서 부정선거랑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참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대학 교수와 서류를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시민운동가가 불법 대출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도 턱도 없는 선거 관련 개변해도 국민이 이들을 지지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다. 선관위에도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한참 먼 것 같아요. 민도가. 어느 사회든지 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참 지금 한국 사회가 차한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